휴 으흠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으흠 으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스윽 휽 아.. 아.. 가져올 수 있을까? 내가 선방이거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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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은 2분의 1 1일짜리 보다 2일이 낫지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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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망할 운박이 개 망할 하와 캡 다 과연 그 과연 이 아 입 아 이걸 바꾸자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확률의 3분의 1 저걸 봐도 아 양이 토큰 누가 팔라 그랬습니까 이건 황금이었는데 누가 팔라 그랬어 아 이거 아 아 아 아 흐어어어 으흠 음 확률은 한 번 더 이끄지 오 샷! 샷! 일단 샷 일단 샷이 맞고 어 근데 졌네 아쉽게 아 또 나오는데 못죽어도 오발이다 가자 한 대 더 먹고 가자 넥스트다 다 다운 턴 아 다운 턴인가? 두 개 팔고 어 다운 턴 두 개 팔고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팔고 영눈썹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분명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에요 발견을 두 번 할 수 있는데 과연 뭐 망하면은 방 농성 바꿔야지 뭐 발견을 일단 보고 결정하자고 어 여기까진 맞아야 돼 문명은 어 도움 좋지 와 으윽 돼 유리 아니 으윽 아 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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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정수해버리겠어 아 여기 쌌쌌의 공인데 와.. 오 샷 한마리도 일단 이득이긴 한데 아씨 개 아프네 아 꼴찌하겠는데 아 발이 좀 개 아프네 한 번 더? 여기 보상입니다 야 해적이냐 하하 아 이게 유효타가 처음에 들어가려나? 애매하네 아 승류는 좋네 처음 다 못 때리면 좀 아쉬워 아 개무사운데 진짜 개무사운다 진짜 뭘 룩 있나? 아 있네 아 엄마 곰 나왔는데 이걸 어떡한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보자 하도와 바닷바람이 정말 최고야 장제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왜 이거문나 엄마 그럼 집어 써야 됐나 아니 아니라든가 jobb 아 아 아 아 아 아 탓 탓 탓 탓 탓 탓 히힛 아 지겠는데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니 근데 치울 게 없어. 또 치워놓은 애가 없어. 아하씨 이거. 대가리건 불러. 어 황금위에 모두. 아하씨 잘해. 아하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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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세요. 저도 제가 잘못하고 알고 있습니다. 정신이 없는 걸 어떻게 해. 아하씨. 제조 파는 게 더 느린 거 아니야? 아하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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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피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윰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하! 하두와 바갓바람 정말 최고야! 대접전 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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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피지컬이 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무한이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무한이야 이게 멈출 수가 없는 루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 갑자기 죽어 있는 거 아니겠지? 멀록이 있거든? 그게 문젠데 뭐 나중이네 아 스토로가 안 내 건데 나중엔 내 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미치겠네 자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한테 그치 아 누구한테 졌네? 나도 피가 없냐 근데 아 ㄷㄷ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꺼에요 아 도은 씨 제대로 안 죽겠지? 아 도은 씨 도은 씨 15대에서 줄어들질 않아 죽어있는거 아니야? 아 그래도 마지막 게임은 봐야되는데 네이버 엔딩 아니야 이거 혼자 즐기다구요? 아 쟤가 죽었나보다 대단하나 아 자리가 없어 이제 아 씨 히힛 자기만! 그거 내가 가져가지 보물을 내놔! 그거 내가 가져가지 음! 흐하하하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릴게요 아 잘못 샀어 마지막 싸움 보고 가야 되겠다 이긴데 이게 해석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 하지만 게임은 이겨있군 뭐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페이드 나 진짜 뭐했는지 모르겠어 게임은 이겨